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량, 아니 만량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세언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 출발하기 전에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글 내용상 어쩔 수 없이 정치나 정책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다만 본인의 그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댓글로 남기는 건 상관이 없지만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든지 정치적 억으로 이거 절대 안되고요. 또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시비를 거는 거 이거 역시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댓글 보이면 다 지울 거고 도를 넘어서면 그냥 차단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세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 기분이 너무 안 좋게 됐는데 솔직히 저도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아니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경기도 쪽 주변에서 소금 사업을 했고 아빠도 그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늘 언제나 풍족했고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좀 이른 나이죠. 24살에 선받고 3년 동안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오빠는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따로 취업했는데 바로 그 회사에서 지금의 세언니를 만나 2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3년 차입니다. 또 저희 남편은 사업가 집안 출신인데 여기도 되게 넉넉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을 해왔고 저는 그에 맞게끔 혼수란 예단을 넉넉히 준비해 갔습니다. 다 부모님 덕분이죠. 그리고 저희 세언니네. 뭐 평범한 집안인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집은 물론이고 두 사람 혼수도 거의 다 해줬어요. 그래서 세언니는 그냥 소연 가정 몇 개만 해왔죠. 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세언니한테 뭐라 하거나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오빠랑 세언니 사는 거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세언니가 출산을 한 뒤로는 그 도움이 더 많아졌죠. 물론 경제적인 거 인력적인 거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이상으로 정말 세심하게 챙기며 많이 도와준 겁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 주말에 모처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거든요. 이날 저희 남편은 바빠서 못 왔어요.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그냥 말하는 건데 그때 먹는 거 음식 장만하는 거 저랑 엄마랑 다 했고 세언니는 그 어떤 것도 안 시켰으니까 이거는 태클 거시면 안 돼요. 여하튼 저녁 먹은 거 싹 정리하고 거실로 왔더니 갑자기 웬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복지 쪽으로 대화 주제가 넘어갔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세언니 말이 부자들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게 옳은 거라고요. 알아서 돈 잘 버는 대기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줘야지. 대충 이런 의견이었고 저희 아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건 나도 동의를 한다. 다만 그들을 무작정으로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제공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힘들 일을 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복지라고 본다. 그 부자인 그 사람들도 다 본인 노력으로 부를 쌓은 건데 그저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무조건 더 많이 걷는 건 그 형평에 맞겠냐? 맞지 않지. 그리고 대기업을 살리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었고 뭐 솔직히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라 아빠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오빠랑 엄마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있다가 아빠가 좀 말을 길게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고 다들 그러려니 넘어가면서 다른 주제로 이어가는데 바로 이때 새언니가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요. 혼자 말처럼 투덜거리듯 그러나 모두한테 다 들릴 정도로 하긴 없는 사람들 생각은 아예 찌뿔도 안하고 그저 지꺼 나눠주는 게 아깝기만 하지 뭐 쪼자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지꺼? 쪼자니?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바로 고개를 돌려 아빠 얼굴 봤는데 아빠도 엄마도 할 말을 잃은 그런 표정인 걸 보고 아 내가 방금 들은 게 진짜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이때 저랑 엄마랑 아빠는 쇼파에 앉아있었고 새언니랑 오빠는 바닥 쪽에 앉아있었는데 처음엔 저랑 엄마랑 아빠가 서로 눈을 마주쳤고요.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 깜짝 놀랐겠죠. 슬쩍 올려다보더니 아빠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아래로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한 사람 새언니만 아무렇지 않은 척 TV만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인 건지 뭔지 그 이후로 이렇다 저렇다 할 말들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전해서 우리 기분 나빠도 대놓고 뭐라고 하면 시집살이, 즉 시자질 시키는 걸로 보일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도대체 새언니 그 마지막 말의 의도가 뭔지 어쩌다 말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대놓고 아빠를 저격한 건지 이럴 때 저는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좋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건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빠가 저 두 사람 신혼집 30평대 아파트 해주셨고요. 혼수도 아까 말했죠. 거의 다 했고 결혼식, 신혼여행도 책임을 주셨어요. 거기다 아빠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오질라게 많았는데 그거 전부 다 두 사람한테 줬고 또 몇 년 뒤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간다고 했을 때 2년 전에 사업 지원에 새언니 임신 출산 때도 300만 원씩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삿값 포함해서 집에 들어간 돈만 한 15억 될 거야. 선물도 그래요. 싸구려 아니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줬고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마찬가지고 또 애 키울 때 도우미 비용도 줬고 또 주 2회씩 저희 엄마가 24시간 봐주고 그랬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해준 거 아닙니까? 저희 엄마 아빠 친딸인 저도 이 정도는 못 받아 봤거든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지원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저는. 게다가 이런 저도 서운한 거 없이 불만 없이 새언니한테 잘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만약에 새언니가 저희 아빠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진짜 전혀 고마움을 몰라서 대놓고 저격을 한 거라면 정말로 그런 나쁜 의도가 맞다면 이거 저희 부모님이 불러다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이건 무조건 지 시아버지한테 한 소리네요. 그러니 아빠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희는 뭐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지원을 끊고 지금부터 나도 그냥 기부를 좀 해야겠다. 우리 재산은 나중에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거요. 네 말처럼 없는 사람들 도와야지. 안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지원 싹 끊어버리면 니네 새언니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못 살아요. 일단 개소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 돕는 게 그리 싫으냐? 네 말처럼 하겠다는데? 이렇게 욕으로 공격해버리면 아가리 꼭 받을 겁니다. 이거는 쓰니 부모님이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쌓은 사람들 그 돈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웃기고 자빠졌네. 2번. 아니 쓰니 부모님이 뭐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도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없는 거 주워온 아들이랑 그 여자를 도운 거지. 지옥 싹 지원 싹 끊어버리고 그래 며느라 네 말이 맞다. 우리도 너네를 지원하던 그 돈으로 앞으로 없는 사람들 돕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3번. 네 맞아요. 이건 니네 새언니가 쓰니 아빠를 저격하고 공격한 게 맞습니다. 정말 비루하고 가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네요. 지금까지 지가 받아 처먹은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면 무조건 쓰레기 만들고 딱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니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이러면 지들도 더 내야 되는 거 모르나? 하긴 지는 아예 애초에 줄 생각 따위가 없으니까 속 편하게 지만 착한 척 저딴 소리 막 씨부리는 거지 뭐. 4번. 아니 뭐야. 다들 난독이야? 나는 새언니가 아니라 이 쓴이랑 시언니 시부모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쓴이랑 어? 새언니 시부모 이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제목이랑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나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왜 며느리가 자기 돈 안 준다고 시아버지를 깠다 공격했다 이렇게 기길대는 거야? 이거 나만 이상한 거야? 네가 쓴 걸 다시 읽어봐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억울하게 몰아가는 거구만. 가족들이 다 나쁘다. 참네. 대리클. 너야말로 난독 아니냐? 바로 저 마지막 말 때문에 부모님이 마상 입은 건데 마음의 상처. 이걸 어떻게 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요. 딱 봐도 지 시아버지 공격한 건데 이걸 모르겠다고 실드도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5번. 다른 사람들은요.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다는 걸 절대 죽어도 인정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도 운이 나빠서 못 산다고 정신승림은 오지게 해야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부자들이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싸그리 부정해. 6번. 여기 다 왜 새언니 욕만 하는 거지? 아니 부모님이 해준 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고 정치 이야기일 뿐인데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사람 생각이 원래 각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자꾸 뭔 저격을 했다고 사람을 몰아가는 거야. 나는 쓴이랑 쓴이 부모가 더 예민한 거라고 봐. 대략. 정치적 견해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저 새언니의 마지막 말은 절대 쉴드가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지 시아버지 적역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 설명해봐. 2번. 제 3자가 봐도 적역 맞는데 예민하다고 몰아가네. 아무리 정치에 대한 생각, 의견이라 해도 그래. 시부모가 바로 지가 말하는 그 가진 사람들이고 지도 그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었으면서 마지막에 저 따위로 말을 하는 게 정말 평범한 의견이라고? 장난해요? 저런 말 당당하게 할 거면 받아 처먹지나 말았어야지. 받아 먹을 때는 품안의 자식이고 저런 말을 할 땐 독립된 인간이자 또 하나의 성인이다. 뭐 이런 건가? 어이가 없니? 끌 끌 끌 끌. 7번. 이거요. 굳이 기분 나쁘게 따로 한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역지사지, 물리, 금융치료가 제일입니다. 엄마가 오빠네 부부 둘 다 불러 앉혀다 앞에다 앉혀놓고 저번에 네가 말했던 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이후 너희들한테 주는 건 일절 아무것도 없을 거고 아울러 우리가 해준 그 돈들 말이다. 그 집값이랑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달에 그 100만 원씩 갚아라. 니들 도와준 돈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면서 좋은 일 하고 싶으니까 달에 100씩 꼭 보내라. 이러면 됩니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8번. 이 거지같은 게 호의를 진짜 지 권리인 줄 아네. 판 보면 그래. 멀쩡한 여자들은 거지같은 시자를 만나고 이런 정신머리 없는 것들은 꼭 좋은 시댁을 만나더라고. 그냥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그러니 우리가 해준 집, 현금 다시 돌려주고 앞으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지원 싹 멈추고 좋던 것도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 알겠죠?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공격하거나 정치적 억울을 끌어서 이상한 소리하면 가차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